준비를 하고 계십니다. 자 모셔보겠습니다. 박중호씨 그리고 수지씨입니다. 네 이번에도 한 쌍의 호흡을 자랑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. 그리고 눈눔하고 또 가난한 모습으로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. 우리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. 자 두 분이 또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MC 커플인데요.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사진을 찍으시면서 팔짱을 꼭 끼셨는데요. 이렇게 찰떡호흡 자 이번 무대에서도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